안녕하세요. 그냥 장정들이 여럿이 모임을 하시는데 여기는 뭐 하시는데요? 따롬워커? 여기는 중국의 최고의 맛집. 최고의 전통 샤미샤미집입니다. 10월 24일에 송도에서 오픈합니다.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세요? 한국사람이에요? 아닙니다.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세요? 저희는 다 중국사람입니다. 근데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... 한국에 온지 좀 오래됐습니다. 오래됐어요? 네. 근데 그냥 발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인데 한국말하고. 근데 이거 지금 맛집 선전하러 오신거죠? 근데 어떻게 좀 맛보고 좀 이렇게 평이 어떤가요? 네. 저희가 이것이 돈하고 같아요. 국벌입니다. 네. 이거를 가지고요. 오시면은 돈으로 현찰처럼 쓸 수 있습니다. 어디로요? 여기 주소가 있거든요. 네. 네. 여기 오면요? 10월 24일날 오시면 돼요. 아 맞아요. 10월 24일날 오픈이라고 그랬어요. 이거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요.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. 예. 그러지 않는데 나 그거 하는 거 걸랑요? 너무 많이 드릴게요. 대박나세요 유튜브방법. 예. 아이고 저기 뭐야 여기 저... 뭐야. 따롱허커. 예. 대박나세요? 예. 두 경우도 있어요. 예. 전년단 Brasil 자, 얼굴 봐, 얼굴, 얼굴 보여. 으잇! 지금부터 얼굴을 내리고 싶쇼. 가자! 우와! 와! ńא maar!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봐. 얼굴이 안가세요. 따라해볼까요? sever에 머물은 몇 여 lại.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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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단 황천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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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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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